한국에서 제일 매운 라면을 구해왔어요 속이 뜨거워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제일 매운 라면을 구해왔어요 불마왕라면인데요 앞에 원칩챌린지 때처럼 악마 모양이 그려져있어요 무서워 그리고 뒤에 보시면 캐롤라이나 리퍼 150배 일단 안을 뜯어볼게요 내 봉지 악마가 나를 쳐다보고있어 악마 이 안에도 한번 열어볼게요 불마왕스프 이 느낌표가 나는 제일 무서워 여기는 야채스프는 없고 불마왕스프하고 면이 두개가 들어있네요 제가 한번 라면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무서워 자 그러면 끓여볼게요 물 면을 넣을게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냄새가 냄새가 진짜 매워 냄새가 진짜 매워 오우 이거 라면 맞어? 이제 어느정도 끓여진것 같거든요 눈물이 벌써 나오는데 이제 불을 끌게요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자 일단 먹어볼게요 국물 먼저 먹어보자 누가 안 맵다고 그랬어 진짜 매워 일단 먹어볼께요 일단 먹어볼께요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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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와 진짜 매워요 이게 저도 매운걸 못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우 엄청 맵네 그래도 라면에는 김치니까 김치도 좀 얹어서 먹어볼게요 자 김치 그냥 놓고 국물도 김치도 자 김치부터 김치 어우 눈물나 지금 진짜 매워요 진짜 아 대박이야 아 진짜 매워 아 눈물이 나 진짜 너무 매운데 이게 해장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목구멍까지 타들어가는 느낌? 아 대박 매워 대박 보기에는 색깔만 빼가쳐 장난아니야 이거 지금 모금 빨간 bots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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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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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프이 수aras 음 음 할수있어 겁나 맵네 진짜 땀나 속이 막 뜨겁게 올라와 아 속이 뜨거워 물 먹고싶어 하지만 도전이 안돼 갓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눈물 나가지고.. 메이크업이 다 번졌어 아.. 나 손 떨려 너무 매워서 이거 보이세요? 손 떨리는거? 아.. 말을 못하겠어 오늘 이렇게 불마왕라면 두개를 먹어봤는데요 지금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맵고 여러분들 매운거 못드시는 분들은 따라하시면 안될거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